자 11월 15일입니다. 제27회 엘지배 세계바둑기왕전 준결승전 첫판이죠. 딩하오 구단과 강동윤 구단의 대결. 강동윤 구단과 딩하오 구단의 대결입니다. 두 기사는 지금까지 딱 한 번을 대결을 했고 그것도 엘지배에서 대결을 했었습니다. 그때는 강동윤 구단이 승리를 거뒀었는데 5년 전 기록이죠. 딩하오는 2000년생, 강동윤은 89년생, 11살의 차이가 나고요. 자 누가 이기든 결승에 진출하는 바둑인데 강동윤 선수의 100번으로 대구기 시작이 됐습니다. 자 강동윤 100으로 양화점을 뒀고요. 딩하오는 향소목을 뒀어요. 이렇게 마주보는 소목이라고 하죠 향소목을. 그리고 한쪽을 굳히는 형태를 두는데 좀 굉장히 복구적이죠. 여기는 사실 이렇게도 많이 두거든요. 두 칸으로 두는 것도 많이 두는데 이러고 100이 걸치고 이런 형태도 많이 뒀었는데 오늘 딩하오는 굉장히 침착하게 날일자로 뒀습니다. 그리고 날일자를 걸치니까 한 칸으로 협공을 했어요. 이게 아마도 좀 준비된 보석이 아닌가 싶은데 한 칸을 뛰면 나가고 이 싸움을 하겠다는 얘기고요. 아무래도 이제 이 돌이 흑돌이 있으니까 좀 유리한 싸움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런 데를 100이 날일자 씌우는 형태도 있는데 그러면은 이렇게 나와서 끊어서 이제 복잡한 형태가 만들어질 겁니다. 이게 막아놓고 단수치고 한 칸 뛰고 흙이 끊고 여기 두고 이것도 엄청 복잡합니다. 한 칸 뛰어 들어가는 형태. 흙이 쭉 밀어놓고 붙이고 이런 형태들이 있는데 강동윤 선수가 복잡한 형태를 피했어요. 피하고 그냥 여기를 뒀고요. 그러니까 붙여서 이쪽을 바로 움직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막아놓고 늘어뒀습니다. 수순 중에 여기를 찌르고 단수 쳐놓으면 선수로 살 수는 있어요. 100이 그리고 딴 데를 둘 수는 있지만 이건 선수가 되더라도 다음에 흙이 끊어먹는 것까지 선수이기 때문에 오히려 너무 흙을 두텁게 해준 거라 득이 없어요. 오히려 악수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는 그냥 느는 게 정수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깨를 하나 짚어놓고 여기를 하나 걸쳐놓고 이 자리 이게 확실히 인공지능으로 연구가 참 많이 되어있기 때문에 이런 수들이 바로바로 나오는 거예요. 이 형태에서 여기가 바로 블루 스팟의 자리입니다. 여기가 왜 추천수의 1이냐면 지금은 여기를 100이 뛰어드는 것보다는 이쪽보다는 여기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기가 상변 쪽이 우상변 쪽이 그러니까 그쪽을 지키겠다는 얘기예요. 이쪽으로 지키면은 이거는 이제 걸쳐놓고 뭐 이런 데 붙여서 이게 또 이렇게 뛰어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간격 자체가. 지금은 우변보다는 상변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렇게 상변 쪽으로 벌려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젖혀갔고요. 그리고 한 칸을 띄고 여기를 한 칸을 띄었습니다. 이제 넓지간치 모양을 폈죠. 이제 서두르지 않아요. 광도연구단도 일단 큰 자리 차지하면서 갔고요. 자 여기서 이제 처진 날일자가 오는데 아주 백입장에서 기분 나쁜 곳이죠. 여기를 받으면 이런 식으로 세 칸을 벌려서 집이 크게 상변 쪽에서 하변 쪽에서 쉽게 수습이 되고 약한 백이 중복이 되죠. 그래서 날일자로 이제 씌워가니까 여기를 밀고 이 진행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고 막아가는 형태. 그러니까 날일자까지. 그냥 서로 간에 여기는 무난해요. 그러니까 흙이 백도 이제 뛰어들었죠. 뛰어들고 하나 눈목자로 자연스럽게 나가고요. 이제는 날일자 씌워도 붙여나간다든가 이쪽 붙여서 나가면 어쨌든 단곱마라서 크게 공격은 되지 않습니다. 딩하우도 서두르지 않고 지켜가요. 하나 붙여서 교환해두고 이렇게 입구자로 받았죠. 그러니까 이제 이 장면에서 광도연구단이 아 이거 너무 깜짝 놀랄 만한 순대 아 근데 좀 지나고 나니까 어땠을까 그냥 이거 하나 젖혀놓고 이렇게 젖혀놓고 막을 때 차분하게 날일자 정도로 갔어도 지금 바둑이 백이 안 나쁘거든요. 그냥 지금부터의 바둑입니다. 천천히 갔어도 됐을 것 같은데 광도연구단은 좀 바둑이 나쁘다고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길 뛰어들어갑니다. 근데 일단 갈라졌기 때문에 아무래도 백이 핵마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렇게 나갔는데 딱 들여다보니까 이때도 일로 이은 것보다는 일로 이었지만 여기 있는 게 더 낫고요. 이쪽으로 있는 게 이거는 끊어잡혀도 괜찮죠. 이거는 이렇게 두고 중앙단수 치고 막아두면 사실 이거 끊어잡는 건 별로 크지가 않습니다. 흙도 어차피 여기를 띄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여기 띄어지는 게 좀 낫죠. 백이 실전을 일로 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돌이 무거워졌고요. 자 그리고 오늘 바둑에서 결정적인 어떻게 보면은 뭐 패착이라고 할 수도 있는 순데 졌으면 패착이죠. 이 수가 한 칸 띈 수가 실수예요. 여기는 지금 끊는 수가 있어서 그냥 있자니 흙이 붙이든가 이렇게 입구자로든가 나를자로 나가게 되면 이렇게 나가게 되면 갈라지니까 좀 괴롭단 말이에요. 이게 이렇게 갈라지면 그래서 이제 중앙을 두는 게 맞는데 여기를 두는 게 좋았습니다. 여기를 뒀으면 흙이 이거를 끊지를 못해요. 여길 끊으면 여기 단수 쳐서 연결이 되고 그쵸 뭐 이리로 이렇게 빈삼각을 두면 이거 있고 뚫으면 별게 없습니다. 흙이 그래서 여기를 두면 거의 이쪽 실전처럼 뚫어야 되는데 그때 이걸 찝고 이렇게 막는 자세가 이렇게 연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백이 이게 훨씬 좋습니다. 이게 너무 좋아요. 근데 실전에 이거 어려운 거 아닌데 아니 어렵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그냥 한 칼을 띄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흙이 뚫고 나가니까 백이 똑같이 있더라도 이 형태가 아까 모양보다 못하죠. 일단 흙이 손을 빼고 이런 데에서 계속 활용을 다 할 수가 있으니까 여기 들여다보는 것도 듣고 이게 모양이 좀 똘똘똘 뭉쳤잖아요. 백이 기분이 나쁘죠. 자 그러니까 이제 변화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거를 다 해봅니다. 끼운 수도 일로 받아주면은 늘어서 이을 때 여기를 끊고 이렇게 두겠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빵 때리면 이런 식으로 안에서 살겠다. 그 얘기인데 딩하우가 다 일로 참아버려요. 참고 백이 연결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바둑은 분명 흙이 좋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장면에서 딩하우 선수도 큰 실수가 나와요. 여기서 그냥 여기를 지켰으면은 그냥 이거는 흙이 좋아요 바둑이 왜냐하면 여기를 뭐 이렇게 뛰거나 이거 늘거나 지켜도 이렇게 막아두면 이렇게 막아두면 흙집이 너무 큽니다. 이 집이 너무 이게 이 집이 다 나도 이 하변 쪽에 백집이 다 나도 이 흙집을 못 당해요. 중앙은 또 어차피 봉쇄도 잘 안되고 약점이 있어서 여기가 끊어지는 형태라 그런데 딩하우 선수가 지켰으면은 강도훈 선수가 참 힘들었을 것 같은데 이 입구자를 둬요. 이 수가 분명히 실수입니다. 왜냐하면 실자에도 나오지만 자 이제 이렇게 교환해놓고 여기를 단수치고 딱 젖히니까 아주 기분 나빠졌어요. 흙이 일로 끊는 거는 이거 두 번 관통하고 여기 둬서 이건 말이 안되죠. 흙이 망했고 그렇다고 여기서 이렇게 두 잔이 이 수가 있기는 한데 이게 너무 기분이 좋아요. 단수치고 단수치고 여기까지 중앙쪽이 굉장히 두터워지죠 선수로 흙은 집으로 손해본 것도 없고요. 그리고 이렇게 해놓고 이제 이런 데 찔러서 이쪽을 괴롭히는 수단이 오면 이거는 백이 할만합니다. 그러니까 저 당하는 게 너무 싫으니까 딩하우도 이제 이렇게 버티죠. 근데 어쨌든 백도 이쪽을 이렇게 뚫고 나가게 돼서는 해볼만에 졌어요 바둑이 해볼만에 졌습니다. 자 그런데 자 여러분 지금 바둑은 해볼만에 졌어요. 여기서 이제 흙이 딩하우 선수에 여기를 찝어요. 이거는 무슨 수냐면 이어주면 여기를 젖혀서 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흙이 이 교환을 안 해놓으면 이걸 끊지를 못합니다. 여기 끊고 싶어도 여기 끊으면 거꾸로 흙이 죽어요. 흙이 죽습니다. 그래서 찝는 겁니다. 그래서 찝었는데 여기서 이제 이걸 지킨 수가 실수라는 거죠. 이 수로는 그냥 여기를 뒀어라. 이 자리를 그냥 뒀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흙이 여기를 끊거나 아니면 이렇게 젖혀서 크게 잡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중앙 이렇게 활용해놓고 지금 이 바둑은 이쪽을 누가 두느냐 이 좌변 쪽을 누가 두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쪽을 이렇게 둬서 이렇게 뒀으면 물론 약간이라도 흙이 좀 편하긴 하지만 그래도 미세한 바둑이었다는 거예요. 지금부터의 바둑이었다. 이렇게 백이 중앙 쪽을 두텁게 해서 그리고 선수를 잡고 좌변만 둘 수 있었으면 근데 이거 바로 지킨 수가 좀 무거웠다는 거죠. 흙이 이제 이거 교환해놓고 끊었는데 똑같은 수순이 진행됐는데 중앙을 흙이 백이 이렇게 처리해보기 때문에 흙이 선수를 잡았죠. 자 이렇게 돼서는 흙이 약간 편한 가운데 이제 흙이 이쪽 자리를 두면 흙이 좀 편한 흐름이에요. 자 그런데 앙딩하오가 그 전에 여기를 붙입니다. 붙여 끊어요. 아 이 장면이 좀 아쉬웠던 장면인데 여기서 이제 강동윤 선수가 이렇게 치고 이렇게 치고 정리를 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최대한 버틴 수이긴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 좀 격차가 벌어져요. 이 장면에서는 이렇게 늘어서 뒀어야 돼요. 이렇게 늘어서 뒀으면 이으면 늘어서 두고 여길 치면 이어서 어차피 이 안에서 수를 내긴 어렵거든요. 거의 이 정도인데 이 정도 치는 거는 당해줘도 됩니다. 맞고 이렇게 단수 쳐서 이랬으면 흙이 연결하면 백이 자변을 둘 수 있어서 이거는 아직 모르는 바둑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강동윤 선수가 가장 최강으로 버티긴 했는데 이게 맛이 굉장히 나쁜 형태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모양에서부터 딩하우 선수가 엄청난 잔고를 하는데 굉장히 잘 두더라고요. 여기서부터 이걸 끊어놓고 이 막은 수가 처음에는 이게 뭔가 했는데 이게 좋은 수입니다. 이걸 늘어서 이게 이상해 보이는데 여길 뒀을 때 이 형태에서 아 기똥찬 수가 있어요. 진짜 생각하기 힘든 그 3단발이 이게 있습니다. 폐가 나요. 폐 그러니까 다른 거는 안 되는데 이어도 여겨져서 안 되고 뭐 막아도 젖혀서 안 되는데 야 세상에 이런 수가 있어. 참 백 입장에서는 재수도 없어요. 어떻게 이런 수가 있지? 이런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폐예요. 폐에 먹여져서 계속 폐입니다. 폐가 나니까 깝깝하잖아요. 폐 나고 흙이 폐감 이런 데 써버리면 아무때나 폐감을 써도 사실 괴롭습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밑으로 젖혔는데 여기까지만 확인해놓고 이 젖힌 수가 또 좋은 타이밍이었고요. 결국은 강도윤 선수가 여기서 버티질 못하고 뒤로 이렇게 양보를 했는데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바둑이 지금 불리한 백 입장에서는 그래도 차단을 하고 있던가 여기서 쳐서 폐를 하던가 하는 게 어땠을까 물론 이것도 백이 좀 힘든 건 사실입니다. 폐를 해서 건너러 갔더라도 아무래도 백이 좀 피곤한 바둑이에요. 백이 피곤한 바둑인데 그래도 이게 좀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실전에는 이렇게 그냥 뒤로 양보를 했는데 흙이 하나 단수 쳐서 교환해놓고 여기 밀어서 이것도 교환해놓고 이 자리가 또 블루 스팟이었어요. 딩하우 선수가 이번 LG배에서 얼마나 컨디션이 좋은지 잘 보여주는 장면인 것 같습니다. 이거 참 어려운 자리인데 이게 이제 뭐냐면 백이 원래는 이쪽을 어딘가를 둬야 되는데 이런데 눈목재로 씌우면 중앙이 너무 대책이 없어요. 중앙이 한 집도 없는 형태라 물론 백이 막 이런 식으로 악수를 교환하면 어떻게 살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살아서는 어차피 승산이 없단 말이에요. 봉쇄를 당하면 안 되니까 강동연도 이제 여기를 두고 버티는데 이 막아둔 수가 또 좋은 수고요. 막아서 여기를 딱 이어서 이것만 교환해놓고 손을 빼는 게 또 정교한 수순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왜 득이냐면 여기를 그냥 두면 이게 젖혀서 그냥 이렇게 죽어요. 깔끔하게. 그쵸? 근데 이 교환이 돼 있으니까 이 교환이 돼 있으니까 안 죽죠. 끊었을 때 단수 치면 패가 되니까 아무 맛이 없습니다. 아무 맛이 없는 게 아니라 그냥 안 죽으니까. 이만큼 득이에요. 흙이. 딩하우가 정교합니다. 이러고 여기 오니까 백이 이거 활용했지만 그냥 다 받아주고 결국 이제 여기가 크니까 이걸 나가서 잡아뒀지만 여기 하나 단수 쳐놓고 이거 늘어서 이거 단수 친 것도 엄청 큰 수예요. 역 끝내기 한 거의 8집 정도 되는 곳이죠. 흙이 반대로 젖혀 있는 거랑 비교하면 엄청 크니까 이걸 받았는데 여기서 이곳을 후 고치는 순간 결국은 여기서 이 장면에서 강도연구단이 항복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물가 120일 순가요? 아 이 장면이죠. 하나 젖혀놓고 여기 입구자 두는 순간 여기서 이제 항복 선언을 했는데 사실 왜 이렇게 빨리 던지지? 너무 쉽게 포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순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형세가 차이가요. 지금 반면으로 한 15집 정도 차이가 나는 데다가 문제는 15집이 문제가 아니라 변화가 일어날 데가 없어요. 흙이 약한 곳이 전혀 없고 그리고 오히려 백이 상당히 어떻게 두기가 괴롭습니다. 이 형태가 지금 이 들여다보는 것까지가 선수기 때문에 이게 못 살아있어요. 그래서 계속 나가야 됩니다. 이게 이런데 쳐도 막 이런 거 당해줘야 되고 오히려 백이 그 계속 공격을 당할 수밖에 없는 백이 입장에서는 차이를 좁혀서 가기는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 됐어요. 이바둑이 강도영 구단이 여기서 이제 그냥 싹싹하게 항복 선언을 하면서 어 아쉽게 4강전 결과는 딩하우 선수의 승리를 끝이 났습니다. 1 3 7